여 화보 찍는 거 같은데? 스트라이퍼에다가 오 약간 그 남친룩이야 남친룩 인정 와아아우 아이돌인데? 야 잠깐만 각도가 다 똑같아 이것만 120개 올라와 게시물 손가락 각도 35도 각도도 똑같애 레전드야 거울 앞에서 똑같다니까 레전드 오늘도 훈수로 찾아왔어요? 오늘은 독서실 패션 이렇게 하셨는데 너무 독서실에만 조금 한정되진 않겠습니다 스카라든가 독서실을 가는 건지 아니면 그냥 PC방이라든가 아니면 공차 쪽으로 빠지는 건지 이런 것들 감정 바로 읽어드릴게요 공부할 때 좀 집중이 되는가 편한가 이런 것들 한번 전체적으로 체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죠 일본에서 10년째 거주 중인 제조생 와 뭐 화보 찍는 것 같은데 감성 봐 스트라이프에다가 오 약간 그 남친룩이야 남친룩 인정 야 다리도 긴데 이 정도 7부가 어울리기 쉽지 않잖아 보통 무릎까지 오는 거 요즘 조금 더 짧게 가지 않나요 여러분들 가장 폐알못이었고요 약간 거리에 여기 앞에 토끼 있을 것 같은데 비 오는데도 뉴발란스를 찍고 학다리를 올린다? 내가 인스타충이야 진짜로 야 진짜 공차름 귀걸이에다가 소프트 투블럭까지? 여자친구 있을 확률 제가 봤을 때 95%거든요 해외연애 가능할 것 같은데 스카 안 가고 집에서만 공부한 이런 수면바지 굉장히 좋아요 공부할 때 저는 복장은 합격이라고 생각하는데 선글라스가 굳이 뭐 이거 뭐 국어 비문하고 읽을 수 있으셔 진짜 치마 누가 줄여입냐 이제 치마 이슈가 좀 있어요 우리 여학생 친구들 아무래도 긴치마 많이 불편들 좀 하시죠? 근데 제가 말씀을 드리면 담요를 지금 목에다가 두르잖아? 최소 5교시 중에 3교시는 잔단만 있는데 너무 둘렀어 해리포터샵? 야 이걸 뭐야 이거? 정준하 씨야? 목토 씨야? 이거 왜 이래? 수능 끝난 고3 시절 패션과 요즘 다이어트 패션 근데 이 발꼬락 같은 경우는 조금 냄새가 나실 수 있어 그러니까 이런 거 좀 주의를 하고 이런 경량 패딩 저는 좋은 것 같아요 음 이거 운동 갈 땐가? 교복 이런 거 괜찮지 않나요? 공부 갈 때? 일단 알겠습니다 이거 국룰이 뭐냐면 마스크 쓰고 이거 먹잖아? 이걸 먹을 겨를이 없어 지하철 타면 이거 차 간 거 계속 들게 손만 시려워 요즘 이래서 내가 코로나 때 못 나가겠어 진짜로 아니 카페를 샀는데 먹을 수가 없어 지나가면서 뭐 얘는 유튜브를 찍었어? 띠링 웹툰을 씨 이거 기안840 운영이네 야 근데 세팅은 웬만한 스트리머 못지 않다 여러분들 와 줌독서실 갔을 때 패션 줌독서실 패션 좋아요 참모도 티가 예쁘다 근데 여러분 인정? 이 티가 진짜 예쁘네 고1의 호크룩스 체육복 대중반 이런 데 가도 꽉 쉬는 시간에 와서 여자를 이렇게 찍는다니까? 그리고 이런 애들 꼭 있어 사진 얼굴 보면 얼굴이 1분밖에 안 보여 뭐냐 이거? 아니 등교를 타잔식 운영을 하는데? 이거를 정문으로 안 하고 여기서 간다고? 이게 맞아 얘들아? 아이고 추억이 되겠네요 경복궁 온 거 마냥 이순신 동상 앞에서 뛰는 감성이네 야 줌수업인데 뭐 이렇게 안경을 많이 써 얘는 그 아까 그 랄로 닮은 그 친구 같은데 김기주 아까 걔 아니야? 얘는 아까 랄로 얘인 것 같은데? 야 뭐하는 거야 야 돈독가 얘네는 거의 독수리 5형제네 진짜 느낌이 같이 성적도 파멸적일 수가 있다 야 얘 진짜 포즈 봐라 야 지디인데? 포즈는 여러분들 공부가 아닌 지디인데? 야 이거는 거의 민민미누 티하고 맞먹는데? 이 정도면? 오 정세쌤 팬이네 근데 내 사진도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더라고 5단계 복습하다 보니 벌써 여고 그러니까 이거 많이 원하시더라 오 라이브도 들어가고 포토카드를 파는구나 정세쌤 초육의 학원 패션 초등학생이라고? 야 진짜 초등학생이야 뭐야 이거 키가 170일이라고? 장원영이야 진짜로? 이거 스타쉽 엔터테인먼트인데 이 정도면? 내 킨대? 아이씨 나랑 거의 비슷해 이거 뭐야 이거 슬리퍼 없이 못 살아 인싸다 어 인싸야 애들 다 키가 왜 이렇게 크냐 야 민순 친구들이 키가 많이 크네 본연의 체육복 체육복은 뭐 색깔이 사실은 신경을 거의 안 쓰기 때문에 배드민턴 진짜 많이 쳤는데 나 배드민턴 꽤 잘 치는데 진짜 아 쉽지 않다 그냥 빨리 빨리 들어가자 이거 봐 이거 여기서 시간 끄니까 바로 자버리잖아 체육시간에 너무 무리하지 마라 진짜로 딱 여러분들 좋다 그늘도 야무지고 딱 햇빛 들어올 때는 바로 직방이고 따뜻하게 그치? 오후 2, 3시에 밥 먹고 일어나서 이거 마시겠네 일어나서 일어나서 이거 초코미를 마시겠어 자기관리 안 하는 외대보호 예비고일 양말이 독특한데? 양말을 체육복하고 깔맞춤을 했어? 야 포즈가 쉽지 않다 야 이 포즈는 진짜 거의 최연우인데? 마술쇼를 기다리셔? 야 쉽지 않은데 어 야 아니 이거 탈을 쓰고 뭘 공부를 하겠다 아 이거를 간다고? 민원즈? 미니언즈잖아 이거 되게 귀엽네 진짜 이투스 메타버스 야 메타버스 지렸다 와 이거 얘는 4차 산업혁명 시대 인재네 이지영 선생님 이지영 선생님이랑 사진도 찍었네 공부 스키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반도의 흔한 여고생들 그만해라 이거 뭐 너무 정신 승리 아니야 정신 승리? 이건 좀 쉽지 않다 얘네 너무 좋다 어떻게 이렇게 진짜 공부에 찰떡이지? 저런 티는 진짜 꼭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흔한 여고생의 등하교 패션 근데 학교에서 이거 뭐 왜 자꾸 소풍 왔어? 이거 좀 쉽지 않은데 이거 뭐하여? 야 이거 이게 된다고 요즘? 이게 뭐 어디서 돼요? 야 학교에서 이렇게 입을 때를 펴고 자도 돼? 우리 학교 교복에 자부심이 있습니다 정말 예뻐요 야 나무 이거 올라가도 되는 거야? 근데? 오 교복이 되게 하늘빛 야 이거는 되게 신선하다 교복이 웹드에 나올 것 같다고 진짜 약간 좀 간호대생 오 오 와 찐텐이다 찐텐이다 와 간호대생 와 실습 복장 지렸다 성인 실습할 때 평균 걸음수라고요? 와 간호학과의 현실을 보여주고 계신 것 같아요 성대생의 종강존버 아 아 진짜 이건 선 넘었다 진짜로 눈 감는 거 봐 얘 봐봐 사귄 지 최소 150일 이상 꽉 짬 아 진짜 뭐하는 애야 얘 여자친구가 연대셔? 진짜 크리스마스 스터디 카페 데이 데이트? 스카르가 하는데 왜 데이트를 해 이거 두 개 자체가 역설이야 성립을 할 수가 없다니까 애들이 이상하다 진짜 상패가 와 진짜 얘는 제대로 좀 찍어봐 내 사진 친구들 사진 집 앞 해운대 3일 수학여행 가까운 개인위생 멀어지는 코로나 근데 왜 세 명이 붙어있으셔? 아니 바로 위에 이거 코로나 조심하라는데 세 명이서 지금 머리카락하고 이거 팔뚝 가까이 있고 야 야 야 그만 붙어있어 그만 붙어있으라니까? 어? 정주연 이게 잠깐 면접 때 야 이거는 거의 할머님이 입을 옷이 없는데? 머리만 땡겨서 불편할 것 같은데 굳이 이거 앞머리를 잘라 그냥 할머니한테 용돈 좀 달라 그래 앞머리 좀 잘라 이거 뭐 이렇게 뭐 양갈래를 치냐 이족 보행 침낭 공룡 중3? 인스타 여자애드 올릴 때 특 각도가 다 똑같아 이것만 120개 올라와 게시물 그리고 엘리베이터에서 꼭 찍더라 엘리베이터가 맛집이야? 미쳤다니까 이 팔 각도 이거 손가락 각도 이 35도 각도도 똑같아 레전드야 아니 엘리베이터 뿐만 아니라 거울 앞에서 똑같다니까 레전드 자기반에 각도가 있나봐 동상처럼 굳어버려 이거 봐 굳어 어 엄마가 옷을 사오셨다 야 홍진경 복장 아니셔? 홍진경씨 아니야 홍진경씨? 와 레전드인데 이건 이 정도면 오빠 내가 사랑하니까 고3 기다려줄 수 있는 거잖아 야 미소가 살인미소네 민수야 사랑의 석션 거의 임키의식 운영을 하네 이거 봐 인싸들은 체육복이다 이 치마가 국룰이라니까 관악산에 정기를 받은 좌벤저스 남자애들 좀 끼는 거야? 야 지렸다 이 신발에 이거 이거 발목 양말이 패션 뭐야? 아 진짜로 센스가 이거 혼성듀오네 혼성듀오 어 고1 학교룩 플러스 공부 와 아이돌인데? 야 잠깐만 오 비율 좋다 오 야 공부 누가 봐도 안 할 것 같은데 오 야 이거 너무 야 공부 갈 때 너무 신경 쓴다 딱 봐도 신발만 좀 바꾸자 막 훈수 지렸네 신발이 다 똑같네 어 신발이 다 똑같네 김마이식 등교룩 야 롱패딩은 사랑이죠 이게 이번 겨울에는 숏패딩으로 좀 뭐 좀 내야지 하다가도 결국 롱패딩 찾게 된다 그냥 개추면 그냥 영화 여러분들 9시 뉴스 보는 순간 챙기게 되잖아 아 진짜 이것만 한 게 없어 그냥 솔직히 여러분 패션 그냥 공부할 때 이거 입으세요 시험 공부 밖에 안 나간 자취생님 야 이거 머리띠 뭐야? 머리띠가 종류가 많은데 이건 좀 센스가 있다 이게 앞머리 찔리거든 남학생들 왜냐면 또 공부할 때 머리 한 자로 오려니까 앞머리 살짝 올려주는 거 고1에서 고3 패션 변화 고1 때는 교복 풀세팅 그리고 점점 인정 아 점점 아 귀찮아지고 고3패 후리수가 예쁘시네요 어 점점 그냥 학생회 뭐 행사 있어? 가오나씨 쉽지 않다 이게 요즘 코로나 때 된다고? 이건 리액션하기 참 좋겠다 전혀 안 꾸미는 중학생의 패션 똥싼 바지 근데 나는 그냥 추리밍 좀 후줄근한 게 나 너무 땡기는 것보다 그게 훨씬 더 편한 것 같긴 한데 안 꾸미는 것 같긴 하네 근데 뭐 패션에 의미가 있냐 공부할 때 이거 유선이야? 야 유선아 너 진짜 고등학교 때부터 허수였구나 와 이거 근데 패션은 근데 공부할 땐 나쁘진 않거든? 아니 뭘 침낭을 갖고 와 학교에 아니 왜 침낭을 갖고 온 거야 학교에? 뭐 여기서 갑숙 훈련 한다고 진짜? 혜령 선수천식 운영 있어? 야 야 야 얘 2020년에 부터 허수였네? 이러니까 수능을 그냥 치고 오지 얘는 진짜 감성이 있다 와 패션 겁나 신경쓰네 와 저 돈 비싸겠다 블라디미로 공부법 있었어? 쉽지 않다 얘 피읍 장난 아니겠는데? 피읍템 가야겠다 고이 훈수 부탁드립니다 와 이건 거의 김치리의 정석인데? 아이엡 스튜디오에다가 이건 정기석 씨 모자 아닌가요? 이거는 거의 뭐 이건 빅뱅 탑 GD급인데? 오 안경부터 해서 야 니트가 오 니트가 빈지논데? 뭐야 이거 갑자기 미래의 수능에 대한 퍼큐를 난사해 아 쉽지 않은데 야외 촬영을 힘 다 빼고 여기 자고 있죠 그리고 제 생각보다 뭔가 공부할 때 필수적인 템들을 좀 잘 챙기는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허수 친구들 좀 보였지만 전반적으로 어린 친구들의 성장 벌써부터 키도 엄청 크고 이런 좀 의외의 패션 환경을 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튼 다음 훈수 여전히 또 많이 추천해 주시고요 훈수 콘텐츠 일주일에 한 번씩 정도는 방송에서 하니까 방송공지 잘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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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繼의 비바 edel 비밉 비바 감사합니다.